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이번 주 퀘스트 주제는 지금은 수투할 때입니다. 사실 주제를 조금 더 넓히면 바로 이 때라는 것인데 수험생활 동안 수험생들이 때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저 때를 지켜 공부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이 들어. 여러분들도 막상 수험생활을 시작해보면 느끼겠지만 또는 앤수를 생각하며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또 세컨 찬스가 주어졌을 수 있으니 기왕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 지금 앤수를 고민하고 이 퀘스트를 클릭했다면 그렇다면 세컨 찬스는 살리기 위해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퀘스트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수험생들이 이 때를 지켜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빨리 잘하고 싶다 보니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공부를 하지 않고 개념을 마땅히 해야 되는 때 기출을 분석해야 되는 때 예, 엔제부터, 실모부터, 마음이 앞서 많은 문제풀이부터 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 그러다 보니 뒤늦게 이미 개념과 기출 분석할 때가 지난 다음에야 또 뒤늦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수험생활 동안 이 때를 지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들께는 선생님이 전하는 바이고 또 이미 경험을 해본 분들은 이제는 때를 지켜 제대로 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선생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왜 지금 수투를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신 대비를 하든, 내신 대비를 하지 않든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간접 범위에서 집합으로 우리 생각의 바운더리를 공부하고 명제로 그 안에 있는 논리를 P, 명 Q이다 라는 참인 명제를 끌어내는 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집합과 명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함수를 정역과 치역의 관계를 한눈에 보는 함수를 공부한 다음 수원과 수투로 쪼개져서 수원에서는 함수 중에서도 다항함수가 아닌 지수로그 삼각함수 즉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의 관점 없이 오직 간접에서 배운 인풋, 정역, 아웃풋, 치역의 관계성으로 지로삼이라는 함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수투에서는 수원과 완전히 별개로 미분과 적분,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분과 적분의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들, 깊이 있는 개념들을 다 공부하고 그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다항함수의 대표주자인 3차, 4차에 적용시켜 보고 그런 다음 수원, 수투가 합쳐져서 여러가지 함수, 지로삼과 다항함수가 뒤섞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함수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여러가지 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교과 과정의 큰 그림이거든 이 큰 그림을 쭉 훑어보면 그 안에 수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초월함수들에 대한 미분, 적분 관점 빼고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성으로 함수의 특성을 공부하는 것은 거꾸로 미적분에서 그들에 대한 미분, 적분까지 통합시켜 공부를 함으로써 커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미적을 하게 되면 지로삼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돼 아, 이 지수로가 함수, 삼각함수가 이러한 미분계수, 적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네 아, 그래서 이것들이 선대칭, 점대칭, 주기성, 급격한 증가라는 특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 거꾸로 조금 더 확고하게 지로삼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수투는 완전히 반대로 수투의 미분과 적분의 베이스가 흔들려 버리면 미적으로 못 넘어가 미적분에서 뭔가 잘 안 돼? 미적분이 어려워? 라는 상황을 진단해서 내려가 보면 결국 그 밑에 수투가 있어 수투는 교과 과정의 중심이고 핵이에요 이 수투가 잘 안 되면 미적이 흔들려 또는 다른 선택자라 하더라도 수투가 잘 안 되면 공통의 가장 중요한 문항들을 맞출 수가 없어 22번이 매번 오답률 1위 문항인데 그 오답률 1위 문항에 수원이 출제된 적은 없어 다 수투에요 이 수투를 이 수투가 흔들렸다고 깨달았을 때 언제든 제대로 한 번은 수투를 들고 파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수험생활 동안에는 잘 없어요 각 시즌에 해야 되는 공부들이 순서대로 착착 밀려오기 때문에 뒤늦게 수투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했다 하더라도 수투에 올인 할 수 있는 지금처럼 이 기말을 빌미로 약 3, 4주 되는 시간 동안 수투의 미분 끝에서부터 적분까지를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수험생활 동안 없다는 거야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어 물론 그때라도 남들이 다 문제 풀 때 난 수투 개념이 흔들리니까 제대로 수투 개념부터 할 거야 라는 배짱으로 뚝심으로 다시 공부하면 괜찮은데 커버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수험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세요 지금 특히 기말을 앞두고 있는 예비고3 수험생이라면 지금 수투를 하는 것이 수험생활 동안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라는 걸 미리 깨닫고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라도 듣고 깨닫고 지금 수투를 열심히 하는 게 좋아 수투가 본질이다라는 건 팩트고 이건 교과 과정상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수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극한 연속 미분 적분을 다른 강자로 쪼개놨는데 미분 적분에서 아마 대부분 이번 기말 범위가 적분일 거예요 미분의 끝 도함소 활용 3,4차 그래프부터 적분 끝까지 그러니까 중심이 적분이죠 많은 부분 적분일 텐데 아시다시피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야 적분이 잘 안 되면 미분 아니 미분이 잘 안 되면 적분이 될 수가 없죠 더하기가 잘 안 되면 빼기가 안 되는 것과 비슷해 적분이 어려워서 적분 단원을 2배 3배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미분 적분을 세트로 공부해버리는 게 적분 공부량을 줄여도 적분 성적을 올리는 방법일 거야 미분 적분을 통으로 개념 에센스로 공부해버리는 것을 추천해요 단 그럼 미분은 뭐가 잘 돼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수원과는 다르게 수투는 교과 과정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단원의 연결성이 매우 매우 유기적으로 딱딱 붙어 있어 리밋이라는 극한의 정의와 성질이 잘 납득이 안 되면 연속성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연속에서 리밋을 제대로 자유롭게 갖고 놀지 못하면 미분 개수가 리밋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분 개수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극한 연속이 흔들려 버리면 또 미분이 잘 안 돼 근데 극한 연속부터 개념 에센스로 다 하자니 너무 시간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기간 기말까지 약 3주라는 시간 동안 극한 연속은 텐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극한 연속 3단원 3개의 강의 정도면 끝낼 수 있어 그래서 극한 연속은 텐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빠르게 끝내되 단 그 안에 정확하게 개념을 짚어주니까 그건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걸 베이스로 미분 적분 개념 에센스를 듣는 것이 가장 수험생활 시작 전 지금을 시즌 0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계획을 잡아 드려 보면 지금 선생님이 오르세 학원에서 현장으로 예비 고3 학생들과 함께 내신 데뷔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그런 템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한번 잡아줘 보면 이 11월 25일에서 26일 한 이틀 정도 캐스트가 금요일 업로드가 될 테니까 이틀 정도 텐데이즈 개념 완성 1, 2강 2강이네요 2강 2강 들어버리고 그리고 1주 1주 대부분 이번 기말이 12월 12일 13일 전후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내신 기간에 맞춰서 하루에 2강씩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어 근데 조금 더 땡길 수 있으면 3강씩 들으면 더 좋아 선생님 개념, 개념 하나로 2점, 3점, 쉬운 4점까지 풀어내는 BQ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중킬러 해서 파이널 킬러까지 한 방에 뚫을 수 있다라는 걸 공부하시면 내신에서 어떤 다양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결국은 내가 에센스에서 본 문제와 같은 문제네 하나의 눈을 만들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에센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투 제대로 공부하시고 이렇게 선생님 저는 진짜 정시러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캐스트 첫 번째 내용에 아마 이 수강평을 인용을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내신 3, 4등급인 미적 선택자도 또는 확통 선택자도 선생님과 에센스를 함으로써 내신 전교 1등, 전교 4등까지도 올릴 수 있었고 또 온라인 수강평에도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현장으로 찾아오는 많은 수강생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내신 포기하고 정시하려고 했는데 에센스 듣고 전교권으로 올라갔다, 전교 1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아 한번 겪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겪어보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내신 몇 등급이든 사실 내가 내신은 포기했는데 정시러인데 선생님이 수투 공부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랑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볼까 라고 했을 때랑 강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시라 라는 것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풀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내신을 위해 수투한다 라고 스스로를 속여서라도 열심히 수투 공부를 해서 수투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놓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투 개념 에센스의 가장 많은 어휘 문장이 바로 이거거든요 수강평의 왜 이제 듣게 되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하는 건 예비고3 친구들도 이 캐스트를 보겠지만 엔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1년 동안 캐스트로 쭉 이렇게 함께 했던 수험생들도 예비 수험생들도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이제야 선생님 에센스 개념을 듣게 되었을까요 왜 이제야 기출 100선 50선을 듣게 되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올해 만약에 다시 하신다면 그렇다면 너무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입시가 끝까지 남았으니 끝까지 노력을 하되 다시 하시게 된다면 이제는 때에 맞는 공부를 잘 하셔서 1년 동안 탄탄하게 그때 그때 맞는 공부를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늦으면 9편 끝나고도 에센스를 하면서 왜 이제야 하게 됐을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라는 글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하신다면 지금부터 아무리 늦어도 시즌 1부터 에센스로 개념은 완전히 체화시키고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캐스트가 아니죠 세 번째 캐스트인데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 너머에 새로 만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낯설고 사실 이전 수험생들도 만나고 대화를 한 건 아니었지만 참 신기하게도 이 캐스트를 보는 여러분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매주 또 새로운 수험생들을 만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작년과 같은 그런 그 뭐라고 하죠 높아진 그 뭐라 그러죠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어떤 쌤 뭐라 그러죠 감독님 혹시 뭐가 텐션 텐션 작년과 같은 텐션으로 캐스트 텐션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오늘은 조금 낯선 분들 앞에서 약간 설명해야 하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도 익숙해지고 많이 가까워지고 내적 친밀감으로 서로 대화하듯이 캐스트를 촬영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예비 고3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